프리미엄 consecutive 금을 시끄리즈 ksi 노잉 우리 어디가? 도대체 육지로 다시 가고 싶은가봐 호라아 조개 먹자 조개 먹자 먹자는건 엄청 좋아해 호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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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고 왜 그러는거야 대체 일어나 자! 오케이 바보 같아 눈에 찍는다 눈에 찍는다 집에서 점심에 찍는다 눈에 찍는다 눈에 찍는다 여기 있는게 반짝이야 그 부분에 남겨진다 소리야 너 어떡할거야 이젠 중심 이건 뭐죠? 대왕조개인가요? 귀여워 이제 집에 놀 거 다 놀고 피곤하다 이거지? 저기요 나 버리고 가는 거야? 혈아 야 다 같이 출발 허리 식으면 줄게 와봐 누가 편식하래? 대단한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